40번. 선입견의 경제적 비용. 소득이 감소한다는 거야. 선입견을 위해서. 자, 해볼까요? 한번. A study investigated. 한 연구는 조사했다. The economic cost. 경제적 비용을 뭐의? 뭐의? prejudice. 편견이. 뭐에 근거한? based on blind assumptions. 맹목적 가정에 근거한. 이렇게. 이게 주제문이네요. 전체가. 자, researchers gave a group of Danish teenagers. 자, 연구자들은 주었다. 한 그룹의 덴마크의 10대들에게 선택권을. 뭐 워킹하면. 일하는 선택권을 준 거야. 그럼 누구와? With one of two people. 두 사람 중에 한 명 봐. The teenager. 그 10대는 had never met. 결코 만난 적이 없었다. Either of them.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Both랑은 다른 말이야. 둘 다 만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얘기가 들어간다. 이더가 들어가면 둘 다 만난 적이 없다라는 뜻이야. 표현을 외워두고 여기는 시제의 대가공. 같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one of the people.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had a name,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이름이야? that suggested. 암시하다니까. 암시하는 이름이 있었대. 자, 뭐라는 걸 암시해? they were from. 이 프롬이 뭐 뭐 출신이다지. 그들이 같은 ethnic, 민족 또는 종교적 배경 출신이라는 다시 한 번 비슷한 민족적 또는 종교적 배경 출신이라는 걸 암시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자, 누구에게? 이게 얘기지? 저가 teenager. 10대 얘기. the other, 다른 사람은 그래서 one, the other 이거 두 명이 십대 쓰는 말이지. 한 명은, 다른 한 명은 다른 십대는 had a name,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that suggested. 암시하는 이름이래. 자, 뭐라는 걸 암시해? they were from a different ethnic or religious group. 똑같네. 그들이 어디 출신이라는 다른 민족적, 종교적 배경 출신이라는 걸 암시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the study showed that 그 연구는 보여줬다. 자, 뭐라는 것을 보여줬다? the teenagers, 10대들이 were prepared to be prepared to 가 뭔 말 준비가 되어 있다냐? on 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라는 걸 보여줬다. 얼마를? an average of 8% less 평균 8% 덜이지 평균 8% 덜 벌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they could work 그들이 일할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다면 with someone 누군가와 누군가와 어떤 누군가 they thought 그들이 생각하기에 from 어디 출신인 같은 민족적 또는 종교적 배경 출신인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요만큼이 삽입이란 말이야 그들이 생각하기에 같은 민족적 또는 종교적 배경 출신의 사람과 일할 수 있다면 10대들이 10대들이 8% 덜 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다. and this prejudice 이러한 편견은 자 이거 문장의 위치 좋습니다. was evident 분명했다. among teenagers 10대들 사이에서 어떤 10대야? with ethnic majority names 민족적 다수지 그러니까 다수민족이겠지 다수민족의 이름 을 가진 이란 뜻이야 이게 10대들 사이에서 이게 뿐만 아니라 아니지 그 10대를 얘기하는 거에는 teenager yeah 자 with ethnic minority names 민족적 소수 주는 그래서 소수민족 이름을 가진 가진 학생들 10대들 뿐만 아니라 다수민족의 이름을 가진 10대들 사이에서도 분명했다. the teenagers 10대들은 were blindly making assumptions 맹목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었다. about the race of their potential colleagues 그들의 잠재적 동료의 뭐야 이게 인종이지 인종에 대한 가정을 맹목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10대들이 만들고 있었다. 맹목적으로 가정을 뭐에 대한 그 인종에 대한 누구의 잠재적 10대들 참 동료의 they then applied prejudice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리고 나서야 적응했다. 그 편견을 to those assumptions 그러한 가정들에 어느 정도까지 이게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까지야 어느 정도까지 where they actually allowed 그들이 실제로 허락하는 정도까지 그 편견이 뭐하도록 reduce their own potential income 줄이도록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편견이 줄이도록 허락하는 정도까지 뭘 줄여 그들 자신의 잠재적 수익을 줄이도록 허락하는 그 정도까지 됐어? 이 where는 여기 관계부사제 이거 틀리게 낼 때 뭐를 낸다? 위치로 될 겁니다.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자 The job required two teenagers to work together 자 그 일은 요구했었다 요구했다 두 명이실 때가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하도록 얼마 동안 단지 90분 동안 단지 90분 동안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여기가 요구의 핵심 단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